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, 아 이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발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삿갓 발음이라고 하는데요. 이 발음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아, 아, 아 이 슈아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렸죠. 이 슈아 발음은 하나의 발음으로 정의하기는 좀 그렇고요. 모음이 약화돼서 형성되는 발음이 슈아 발음이기 때문에 이 슈아 발음은 각각의 모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. 그런데 이 삿갓 발음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이 삿갓 발음은 슈아 발음하고 소리 부분에서는 많이 비슷한데 이 슈아 발음은 짧기 때문에, 단모음보다 더 짧기 때문에 유일하게 모음 중에서 강세가 붙지 못하는 발음이에요. 그런데 이 삿갓 발음은 단모음의 길이감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 봐도 슈아 발음보다는 긴 모음이에요. 그래서 단모음 하나의 리듬감을 형성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삿갓 발음을 내는 방법은요. 우선은 입을 옆으로 벌리지는 않고요. 밑으로 살짝 벌리면서 발음하시면 돼요. 혀 안 움직여요. 그래서 보세요. 아 아 아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 발음도요. 이 발음도 윽 한 상태에서 윽 아 윽 아 윽 아 윽 아 이렇게 발음하셔야죠. 윽 아 아 아 이렇게요. 그런데 이거를 어 어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윽 아 윽 아 떨어뜨리면서요. 그 윽 했던 거를 떨어뜨리면서 살짝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아 아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이거를 잘못 들으면요. 어로 들릴 수 있고요. 또 잘못 들으면 아로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어나 아로 듣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거고요. 이 발음은 어도 아니고 아 도 안 해요.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을 연습하실 때는요. 영어 발음 내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. 어떤 발음을 내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요. 반드시 틀리게 돼요. 이걸 어라고 생각하시고 아 하시면 또 틀리게 되고요. 아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하시면 또 틀리게 돼요. 이거를 단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편하게 발음하려면요. 아 아 아 아 이렇게 윽 아 윽 아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잖아요. 캄 캄 캄 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. 아 이렇게 되죠. 그죠?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읽으면 캄 이렇게 되어버려요. 그래서 아 아 아 이렇게 윽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래서 캄 캄 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요. 아 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. 우선 이 발음은 약화되면은 가장 빨리 쉬어 발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어 발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약화되면은 나중에 아 아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삿갓 발음처럼 빨리 쉬어 발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음 중에 하나가 또 이 발음이에요. 에 에 짧기 때문에 그래요. 입모양이 많이 안 벌어지는 발음들은요. 영어 발음들은 조금만 약화돼도 바로 쉬어 발음으로 돌아가요. 약화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주시면서요. 연습하시면 각각의 모음의 특성을 잘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